자, 수업할 준비 되셨어? 도네이션... 이렇게... 허수로 하십니까? 아, 그렇죠. 허수가 뭐죠? 여기 친구들이 그... 아니,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 일단은 그 입시 설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스폰이 붙기 때문에 앞에 좀 광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많이 힘드셨어. 그렇죠? 많이 힘든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여러분 보냈을 겁니다. 오늘 이 입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겪었던 고통 다 말끔히, 속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가원에 고지를 받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너는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핵 용암바다 불순에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순응에서 여러분들 탈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원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입시에서 얼른 탈출할... 그런데 수험생들이 그렇지 못해요. 지금의 인강 사이트들은 이 지옥 같은 수능을 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OBS를 만들기도 했어요. 컨셉이 4절이에요? 넷플릭스 지옥 안 봤어요? 집중하십시오. 이 OBS 인강 사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입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2023년 수능 제대로 대비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OBS 입시 설명입니다. 2023 수능도 여러분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요구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강의. 이제는 진짜 실시간. 진짜 실시간 그 자체. 낡은 VOD로 업로드하는 허래워식은 가라. 이제 모든 강의를 실시간으로 이 강의는 60분이 될 수도 있고 60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미칠 듯한 몰입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그 감성. 이해되셨어? 두 번째, 국내 최초 스트리머형 강사 육성. 실시간 소통에 등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사이트들은 24시간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고 넘습니다. 48시간, 72시간 넘어가요. Q&A 답변.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게.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낡은 수능. 이 지옥같은 수능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대비를 못한다니까? 실시간 소통에 등한 강사. 무조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지급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학생들의 능동적 채팅과 채팅과 도네이션을 유동하는 강사.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몇 십만 원 프리패스 시대? 비쌉니다. 그거 내고 완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들어요? 놀라게 되나요? 선입금이 아니셔. 편당으로 받겠습니다. 그 강의료 여러분이 책정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실시간 소통, 실제 경제적 메커니즘. 프리패스 가격 0원입니다. 진정한 0원 프리패스. 민중적 유티오의 구조. 보고 있죠? 이 민심. 여러분이 가격을 책정하세요. 세 번째. 친절함 보단 매력. 언제까지 극존대로 학생들을 우쭈쭈 해줘야 돼요? 난 반존대로 가겠어. 강사에게 정수를 요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최대 5수까지 책임지는 업계 최초. 5년 프리패스. 기존의 사이트를 어떻습니까? 1년하고 땡 쳐요. 다음 수능 데뷔. 다음 강좌. 이런 허래허식에서 우린 벗어나자. 업계 최초 5년. 끝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과목별 1위 강사진과 뉴페이스. 국어는 제가 강의를 해왔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해왔고요. 영어는. 영어는 이게 좀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힘들어. 뒤지겠어. 전 과목을 김민우 대표 강사 대표이사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영입하겠습니다. 뉴페이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놀아 하지마. 이거는 요 사이트는 배너를 딱 틀잖아 크롬에서. 딴 걸 못 틀게 돼 있어. 팝업창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페이스 OBS 영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EBS. 전 E2S 대표 강사. 5초에 공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님 공개하면서 선생님 이 중에는 합격한 사람이 더 맞습니까? 탈락한 사람이 더 맞습니까? 아무래도 탈락한 사람이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주혜연 선생님 이젠 OBS에서 새로 태어납시다 이 도네이션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지금처럼 멘트를 살짝 중단을 해야 계속 유도가 됩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 계약이거든요 5개월 뒤에 학생들의 민심에 따라서 추가 연장 계약을 할지 아닐지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물들었군요 좋습니다 양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BS 대표 강사 이투스 영어 영역 강사의 빛나는 제가 이제 OBS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톤 너무 좋아요 수강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을 부르는 애칭이나 기존에 이런 것들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소개 멘트가 뭐였죠?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새로운 입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요? 좀 우리 종교적으로 가자고요 이 학생들을 이끌어야 돼요 선도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를 안 해요 합격의 기쁨보다 먼저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새로운 입시에 새로운 입시에 오신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상한데?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화살 소비인가요? 화살 저거 무슨 뜻이에요? 안 좋은 거죠 학생들이 즐겨보는 넷플릭스 구독 안 했어요? TV가 없어 TV로 보는 거 아닌데요? 화살 아니 이상하다 역시 오늘이 마지막 날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처음으로 영입한 스타 강사답습니다 아주 잘 따라와 주십니다 이 모자가 뭡니까? 아 이거 곰입니다 곰 곰처럼 학생들 잘하는 건가요? 지금 겨울잠에 빠지게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쵸 아 잘못 선택했네 학생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나요? 아 주주클럽 회원들이랑 아니 그냥 제가 주씨니까 주주클럽 말고 네 주기자 어때요? 주기자요? 입시를 영어를 한 방에 죽이자 아 죽이자 아 주기자처럼 벌벌 떨지 말고 영어를 한 방에 죽이자 죽이자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옆에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온 채팅을 보면서 강의해본 적 있습니까?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자 일단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교재는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 독해 바로 공통문이 되겠고요 딱 30개의 문장 공식으로 여러분의 해석이 쉬워지는 그 매직을 우리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오늘 그 매직 일부분 보여줄 수 있어요? 도네이션 이렇게 아닌가요? 너무 좋아요 강의 중에 도네이션이 올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너무 극 좋은 층입니다 아 그래요? 준비되셨어요? 아니라 준비되셨어?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할 준비되셨어? 이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아 네 일단 한번 수업 제가 청취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 네 자 문장 공식 14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명사 들어보셨어?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란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개 짜증난데 명사는 주어도 하고 목적어도 하고 보어도 하는데 지는 맨날 동사밖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산신령이 꼬리를 선물했어요 ing 얘야 너는 이제 꼬리를 달았으니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나 그럼 명사해도 됨? 응 됨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게 됐어? 명사라고 부르게 됐어 나 이제 형용사해도 됨? 응 됨 그래서 이때에 ing 붙은 형용사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게 됐어 아 잠시만요 네 현재 분사라고 부르게 됐어 아 너무 아 아니야 현재 분사라고 부르게 됐어 이해되셨어?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해 되셨어 아 알겠어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 기억하셨어? 그렇죠 동명사라고 부른다 했단 말이야 명사처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뭐하는 것 어미를 붙일 거예요 괜찮아? 자 넘어가 봅시다 잠시만요 아 넘어갈 때 확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아 어떻게 자 그럼 지금 넘어갈 거예요 뾰로롱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저를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대표님 제가 지금까지 싸우고 저거 안 읽으세요? 베이비드가 갑자기 슈가 기뻤다가 슬퍼져? 수능 보고 여러분 힘들어질 거야? 그걸 평가원이 바라겠니? 바란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교육... 아 주현 선생님 아 지금 뭐예요? 지금 그 타 사이트에서 지금 알... 좀 위험합니다 빨리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 때 충분한 신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구져보죠 뾰로롱 한번 좀 변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동명사 설명 끝내고 투부정사 넘어가 보겠 뾰로롱 괜찮아 어우 어지러워 이번에는 우리 이제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번에 아랫동네에 사는 동사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또 개 짜증난데 왜 그럴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는 맨날 동사밖에 못한다는 거야 울며 불며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산신령이 투라고 하는 모자를 선물한 겁니다 이제 너 동사 안 해도 돼 나 명사 해도 돼? 어 돼 나 형용사 해도 돼? 어 돼 부사 해도 돼? 어 돼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투부정사라고 부른다 자 근데 오늘은 이거 다 얘기하면 머리 터져 그래서 우리는 딱 명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만 배울 거야 그중에서도 주어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 거예요 아까 주어는 우리말로 조사 뭐 붙인다고 그랬어? 아 끝났어 어 지금 그 마지막 어미가 되셨어 걸 되셨으? 아 쓰? 변형이 좀 다소 아 얘 되셨어? 근데 이제 제가 얘 되셨으? 하하하하하하 근데 약간 좀 일단 OBS에 계속적으로 좀 임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별로 생각보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차비도 안... 아니 아니 너무 고마워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돼가지고 아 그쵸 그쵸 어 지금 뭔가 어 예예 어 구독권 여러 개 좀 선물이 왔습니까? 뭐래요? 어? 뭐야? 어 20개! 20개? 그 뭐예요? 뭐예요? 20개면 12만원? 아 진짜? 네 한 번에 지금 Anonymous GIFTURE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익명에 익명이겠다 산타가 온 겁니다 제 방송에 엄마? 엄마야? 아 고마워요 어머니 하하하하 친어머니가 아닌 이상 솔직히 저런 금액을 예? 아니야? 돈에 걸맞는 그런 강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단어만 외워도 수능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단어가 중요하긴 한데 수능 만점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정말 얼척없죠 이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상처받나? 아 아닙니다 거친 거 좋아 우리 친절한 건 매력으로 아 거친 거 좋아하는데 야야야 아 그래? 허수를 하십니까? 아 그쵸 허수가 뭐죠? 여기 친구들이 그 아니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이제 100대 1에 100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경쟁자는 될 수 없는 우리 허수 친구들이라고 제가 예예 허수를 실수로 만든 것이 OBS다 또 입시 그 수능 끝나기 또 얼마 안 됐잖아요 2023 수능을 지금 이제 막 준비하려고 이제 막 출발 많이 불안 돌고 있습니다 한마디 부탁해요 절대 평가로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시에서 영어의 비중이 적다 크다 그거는 네 가정이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과 노력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잡고 미리 한 발 먼저 출발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해되셨어?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 주영이 생각하고 이렇게 교재 광고 콘텐츠를 여러분들 같이 이제 좀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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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공통문 교재 내가 썼어 네 공통문까지 여러분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좀 올라오고 다음에도 여러분들 혹시 스튜디오로도 볼 수 있으면 제가 또 합방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